예수께서 아기로 오셨으나 부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으나 거기에서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의 장사 되셨으나 역시 거기에서도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만 번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고 영원히 다치실 것입니다 주 예수 왕이원 주의 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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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왕의 왕 되시니 영원히 영원히 주 예수 가슴이 시니 주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예수 가슴이 시니 주 예수 영원히 영원히 예수 왕의 왕 되시니 영원히 예수 왕의 왕 되시니 영원히 예수 왕 되시니 영원히 예수 왕 되시니 영원히 영원히 주 예수 가슴이 시니 주 예수 예수 왕 되시니 영원히 영원히 예수 왕 되시니 영원히 영원히 예수 왕 되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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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